야, 너 화장실 넘어가고 싶은데. 화장실 넘어가고 싶은데. 뭐라고? 갔다 와. 화학초본만 주시면 안 돼? 화학초본만 주시면 안 돼? 근데 그냥. 뭐 하지? 아니, 아니. 민망해가지고. 엄마해가지고. 어떻게 같이 가자고? 네. 종국 가방은 제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요? 아니, 그냥 이거. 통째로 갖고 가. 아니, 그냥 이거 제가 통째로 갖고 가. 내가 볼 때는 종국이까지 가잖아. 그럼 네가 오빠 잠깐만 줘봐야 하고 냅다 뛰어가서 그냥 넣어버려야 해. 그거 냅다 뛰어가서 그냥 넣어버려야 해. 그러니까 일찍. 그거밖에 없어. 아니, 이거 제가 통째로 갖고 갔다. 이걸 왜 가져가? 야, 수영아. 수영아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왜 내가 뭘. 수영아, 왜 이래? 수영아, 왜 이래? 어? 끊으세요. 어머. 눈길 끊지 마요. 밴방아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아니, 생각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갑자기... 아, 내가 갖고 가요. 아, 내가 갖고 가요. 나한테 갑자기. 아니, 갑자기. 잡아! 잡아봐, 내가 뜯을게. 오늘 거 잡아봐야 돼. 그게 수영이야, 단계야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야. 아니, 솔직히. 아니, 솔직하게. 나 왜, 나 왜? 아니라는 거야. 아, 이거 100%야. 아, 나 아니야. 아, 진짜. 오빠, 오빠. 봐봐, 이거 하자. 봐봐, 이거 하자. 잘 챙길게. 뭐 있어? 아 나 아닌데. 실수하고 봐 진짜. 아니야? 조력자 맞지? 조력자 맞지? 조력자 맞지? 야 너 뭐 하는 거야? 나는 몇 번이야. 나 나 나 나 나 ili polymer자 맞지? 내 마음이 이따가 날장커야? 근데 다시 가야 할 것 같아.